1,2,3 안녕하세요! 루스라필입니다! 어? 덥죠? 아 뜨거워! 비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? 아 뜨거우면 안 되지 밥 먹었어요? 안 먹었다고요? 저도 안 먹었어요, 뭐 먹을까요? 먹으려고요 햄버거? 햄버거 좋다 나쁘지 않은데? 햄버거요? 군무 치킨이지? 군무 치킨! 마늘 바다 살! 안 해가지고 네 블랙 트러플 시카고 피자 블랙 트러플 시카고 피자 저희가 이렇게 오랜만에 스피킹을 가지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거의 우리 1년만이에요 그죠? 블루플레임때 기억나요 여러분? 어 뜨거웠어? 괜찮아요? 생일 축하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블루플레임때 왔던 사람 어떤 사람? 오 대박 우와 새로운 피아노를 진짜 진짜 얹어 그러면 혹시 새로 입덕하신 피아노 이렇게 새로 생긴 피아노도 왔네요 고마워요 환영 환영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저희가 보냈지 않을 거거든요 똑같은 어 외국 케이스 세훈 언니 외국 케이스 바꿨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귀엽지 않아요? 고마워요 안녕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잖아요 태어나주 선물 받았나요? 받았어요? 받았어요? 벌써? 왜 받은 척해요? 주셨어요 짠 모래시계 모래시계에요 감사합니다 모래시계 받았어요? 왜 받은 척해요 아직 안 좋네 이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모래시계에요 모래시계 진짜 이뻐요 저희 또 피울레스 블루색이거든요 진짜 이쁘니까요 정혜 하나 놔주세요 웃어요 보면서 오래오래 함께하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많이 함께하자 더 높이 가자 가자 티오나 와 예쁘다 티오나를 못 찍은 거야 아니야 많이 있잖아 티오나 티오나 와 예쁘다 올라갔어 이게 막 오늘 나라의 착지에도 없는 것에 네 네 안녕 유럽 어? 유럽? 왜달래? 미국 일본어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한 명씩 꿀언니부터 boo 드디어 축하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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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무시하실게요 있으니 계속했었어 우리 근데 그 수식어 하나만 정해두면 안 돼요? 모모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, 아니야 아니야 좀 더 뻔한 거 말고 섹시한 채? 처음 들어봐 진짜 아직이에요 아직 수식어 하나 정말 좋아해요 발라란 넷 강한 강한? 강한? 고민해볼게요 히트요? 히트! 히트! 힙한? 어 힙한! 힙한 거 한번 해보자 오늘 힙한? 네, 뭐뭐한? 뭐뭐 이거거든요? 우연히? 힙한 계속 하셔볼게요 제가 저 가끔 거예요 계속해요 은채, 은채 맘대로 해 예 맘에 드는 걸로 맞아 여러분 너무 덥죠? 어떡해요? 여름이야 여름! 솔직히 피아나랑 더 얘기하고 싶은데 피아나가 너무 뜨거울까 봐 못하겠죠? 그래요? 어떡해요 타고 우리 엄청 많아졌어 피아나 근데 나 진짜 최근에 느낀 게 피아나가 정말 많아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미니 컴퓨팅에 필수죠 다 같이 우리 사진 찍어요 다 찍어도 될까요? 네 그럼 한 명씩 소감을 할 거예요 네 활동 3주차의 소감 저희가 제가 파워부르 그랜드 슬랩 했잖아요! 진짜 너무너무 실감한 거. 왜냐면 뭔가 처음 해본 것도 있었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안 갔었는데. 너무 행복해. 왜 이렇게 설레요? 리액션 더 해줘요! 피아노! 반을 안 했을 때 또 설레 난다고. 어떻게 말한 거예요? 감사합니다. 벌써! 벌써 활동 3주차인데 3주 동안 너무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침부터 막 소리 들으느라 힘들었죠. 고마워요. 근데 진짜 피아노랑 같이 서서 가면 안 힘든 거 같아요.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우리 앞으로 남았어요. 많이 남았어요. 아직. 그러니까 앞으로 활동도 또 색다른 활동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여기가 처음으로 선배 미팅을 한 곳이잖아요. 여기가. 했죠? 그래서 그런가 너무 1년. 아, 반가웠구나. 그래서 좀 뭔가 특별하게 느끼는데 이렇게 또 1년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네. 목사연. 네. 그래서요. 수사연. 근데 이번 안 보기는 뱉터하면서 피아노 목소리가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. 하면서 아쉬워서 이걸 사랑해요. 진짜예요. 진짜. 진짜. 진짜 저희가 새벽부터 사랑하고 그랬는데 진짜. 항상 행복도 해주니까 진짜. 그 힘을 진짜 얻었어요. 진짜 항상. 남은 활동도 열심히. 좀 어렵잖아요. 붕붕붕 계속 해야 되잖아요. 네. 많이 잘 하시고요. 서바이오리. 감사합니다. 아직 말 못했어요. 네. 그래서요. 네. 저희가 1년 만에 아 1년 만이래요. 7개월 만에 저희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하게 되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진짜 많은 힘을 얻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너무 뭔가 우리가 노력한 게 어 너무 뭐라 해야 되지?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진짜. 피어나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고 우리 앞으로 남았으니까 잘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화이팅. 네.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잘 받으시고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잘 식히시고 아이스크림 조심히 들어가요. 시원한 거 먹어요. 빙수. 빙수 먹어요, 빙수. 알겠죠? 조심해요. 안녕. 안녕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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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. 아침부터. 끝까지 리시넬 피비였습니다아. 고마워요. tremblingt 그때 Philip